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이제 다 밝았어요 이번 2023년도 JO에서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수업을 준비해주세요 영상으로 더욱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JO에서 함께 해주실거죠 새로운 JO 팬들도 모집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위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며 편피한 일들만 가득하시고 복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